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가운데 여성 당선인들의 가구와 포부를 들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. 목포광주 여수 MBC는 오늘 밤 9시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권향협 민주당 순천광양국선구례을 당선인,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,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을 조청해 총선 이어 정치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. 오늘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.